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남들에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자신이 해볼 만큼 노력을 해보고 나서 세상 탓을 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. 하지만 우리 한국 여성들은 기괴할 정도로 노력은 하지도 않고 나라 탓 세상 탓 남성 탓만을 늘어놓고 있죠.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여초 커뮤니티 덕후에서 남자들만 돈 잘 버는 대한민국 대기업의 남탕 현실이라는 글을 보겠습니다. 반도체 호황에 성과급이 연봉의 50%가 나가고 자동차 기름집 업데연봉 어쩌고 이런 뉴스 보면 대기업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싶지. 인근대 취직강패라는 전자 전기화공 기공을 다루는 대기업 신입사원의 성비가 궁금해졌음. 동국재강은 남자 비율이 96%이고 현대자동차는 95%인 사진을 띄우고 나서는. 억소리나는 연봉의 대표주자 평균 연봉 9400만원 연봉은 대기업인데 정년보장은 공무원인 직장의 여직원 비율 5%. 조선업 평균 연봉 7800인데 현대중공업 여자 직원 비율 6%. 각종 석유화학기업 업무상 여자 비율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았는데 lg화학 여자 비율 11%. sk이노베이션은 여직원 7%이고 광고할 때 혁명 어쩌고 하던데 남자들이랑만 혁명할 생각인가 봐. lg전자는 여직원 16%이고 삼성전자는 여직원 26% 이거 보고 눈물 날 뻔함 남녀 반반식 사는 대한민국에서 신입사원 채용 때 여자 30% 해주는 곳 처음 발견함. 뉴스에서 떠드는 경제이야기 돈 많이 번 기업이야기 억대 연봉잔치 성과급 어쩌고 이건 다 남자이야기였음.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 맞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십수년째 40%나 나면서 좁혀지지 않고 있음. 여자들이 경제 하층부를 깔고 있고 남자들이 돈방석 위에 앉고 있는 게 눈에다 보여서 참 씁쓸하다. 성별 제대로 가려지고 실력대로 스펙대로 뽑으면 남녀 비율이 바뀔 거라는 거 여자 취준생이 다 느낄 거다. 라는 내용을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이 보이시나요. 그녀들은 이 수준인데 데이트 비용 반반 요구하고 결혼 비용도 반반을 요구한 거냐. 임금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반반 결혼 데이트 통장 반반 이지랄 하는 거냐.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은 남녀 간 연봉 차이를 운운하며 여자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남자들이 살기 더 편한 세상이고 남자들이 돈을 호구마냥 다 퍼줘야 한다 주장합니다. 하지만 이 내용들은 진짜 노력도 해보지 않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국 여자들의 이기적인 마인드가 들어간 내용이죠. 저 한녀가 나열한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하겠지만 문과에 진학하는 게 아니라 이과에 진학해서 공대에 입학해야 합니다. 2020년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 공학부의 성비는 94%입니다. 남자 129명 입학의 한녀는 7명 입학했을 뿐이죠. 연세대 2020년 졸업생 성비를 보시면 기계공학 전공의 성비는 92%입니다. 남자 126명의 한녀 10명이 들어가 있죠. 2020년 서울대학교 졸업생 기계항 공공학부의 성비는 94%입니다. 남자 99명의 한녀 6명이죠. 현대 산업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반도체 설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자공학 물리학은 모든 대학교에서 성비가 개박살난 게 팩트입니다. 그냥 다시 말해서 한녀들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학과를 가지 않은 게 팩트인 거죠. 학교 다닐 때 수학은 하기 싫어서 문과 선택한 다음 취직도 안 되는 학과에 들어가서 캠퍼스 라이프 즐기며 술 처마시고 알파남들에게 벌리고 다닐 때 공대에 들어간 남성들은 머리를 써야 하는 이과에 들어가 공대에 진학하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 게 현실인데 이제 와서 고등학교 대학교 개꿀빨며 지냈던 한녀들이 취업 안 된다고 징징거리며 국문학과 나온 한녀들도 현대차에서 일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나 짓거리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김재동 같은 인간이 한녀도 취직이 잘 되는 세상을 만들라 말을 하고 한녀들은 속이 뻥 뚫렸다며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. 한국 여성분들 잘 생각해보세요. 니들이 문과 가는 거 혹시 남자들이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? 니들이 수학하기 싫다고 허버허버 공대 안 간 거 남자들이 공대 가지 말라 협박했습니까? 본인들이 공대 안 가놓고 왜 공대 간 남자들에게 호구퐁퐁 설거지를 시키려고 안간힘을 쓰시나요? 그냥 남녀 서로 각자 갈 길 갑시다. 여자들에게 결혼은 불리한 제도니까 부디 비혼하시고 남자들은 결혼하고 싶어하니까 국제결혼하고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? 부디 한녀들이 대깔이 비어있는 소리 안 하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여성들 개소리 반박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공대를 쳐오세요 한녀들.